생활 애교는 별론데, 비즈니스 애교를 제일 잘하는 멤버가 됐어요. 뱀뱀 아니면 마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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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되게 신기하네요. 서로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. 뱀뱀? 뱀뱀 마크씨가... 아, 그분이... 아, 그분이... 정당했잖아요. 뱀뱀뱀부터... 아니, 근데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뭔가를 이제 무대나 뭐 이런 데서 멋있게 해야 될 때는 자기는 이제 애교 못 한다고 이러면서 빼는 타입인데 아, 그렇죠. 얘는 그냥 뭐 시키면 해요. 그냥 나오면. 자판기 누르면 나오는 정도로. 그랬어요. 그냥 진짜 많이 애교를 많이 하는데 평소에는 안 그러거든요. 혹시 애교를 안 볼 수가 없지. 마크는 잘하죠. 마크 잘하지. 기계에요, 기계. 하나, 둘, 셋. 팬분들한테 애교 자판기. 하나, 둘, 셋. 아, 우리 야기세 잘 쓰고 있어요. 마크, 윙크 한 번만 해줘, 윙크. 윙크? 아, 윙크 좋다. 아, 내 카메라 어디? 오, 프로야. 오, 프로, 프로. 해서요. 시작. 으응, 넌 우와. 너나, 귀엽잖아. 너나, 귀엽잖아. 어, 너나, 귀엽잖아. 너나, 귀엽잖아. 자, 민망해볼까? 이유! 이유, üç, 이수. 네, 이에요. 정말 많은 나라에서 보내주셨다고 아아아아아아 히히 아아아아아아 오빠야 마크 보일이야 잠추령 마크가 전략형 잠뒤 자고싶다 마크가 전략형 마크가 전략형 마크가 전략형 아이치의 카메라가 센터입니다 네 아 고마워 모두 하트 감사합니다 마크 사여나 사여나 안анный